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어느 프로게임단 소속이신가요? 어허 그런거 아닙니다 강제 비홀더 키 아니 ㅈ 됐네 나 비홀더 잡을지 모르는데 빠져빠져빠 아니 ㅆㄹ 진짜 거지같네 크크크크크 아이 ㅆㄹ 오늘도 닥터 포트레인지 능력 발동 아니 뭐 죽을수도 있지요 사람이 맨날 잘하면 사람입니까? 몰라 논리적이었다 근데 인정? 완전 논리적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맨날 잘해 맨날 잘하면 기계지 한 번씩 이렇게 발려줘야 아 이 사람으로 다른 게임이 사람도 다람이여 범님 안녕하세요 포블린씨 잘생기셨네요 아름다운 아니긴요 맞은거 같은데 키키 그러면 인간미가 없죠 그렇지 그렇지 포블린님 말씀이 맞아요 한 번씩 뒤져줘야 아 이 사람으로 샷건 치시는건 기복기 없이 잘하시던데 오케이 산흥님 오늘도 만화 홍보할게 꽃밥충 여친 한타만 하자 제가 병신이라 그렇습니다 뭔소리야? 님이 왜 병신이에요? 뭐 그런식으로 또 몰아가네 이상한 소리한데 그니까 자 따라하세요 변준이 따라하세요 나는 최고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시발 이런 시발은 따라하면 안됩니다 어허 이런 시발은 따라하면 안돼 어허 이런 시발은 따라하면 안돼 어허 이런 시발은 따라하면 안됩니다 뭐야 아아 그런거 주지마 제새끼 안돼 오늘 수원 2000원 룰렛 결과는 2분 동안 영어로 대화 땡큐 2,000원 땡큐 2,000원 땡큐 2,000원 땡큐 2,000원 땡큐 2,000원 땡큐 2,000원 땡큐 오늘도 들어오자마자 욕시전 오우 나이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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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scapes 12,000원 땡큐 1,000원 땡큐 3,000원 땡큐 구매 수원히 명이랑 b 수웅 님 안녕하세요 오 홀리 SHET 오예 민성 님 안녕하세요 뭐 anderen 흥흥흥 이만 Smol 버드걸 컴온! 컴온! 사랑해요. 버드걸 원과 어결관이 이상한데. 오케이? You love yourself. 오케이? 아 땡큐! 헬로! 땡큐. 헬로. 헬로. 골드. 골드 업. 헬로. 현주님 듣고 계십니까? 알겠죠?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 님 자신을 사랑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해줍니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 저 그래도 한 번씩 쓱 그 제 똘똘이를 보는데 평균보단 크기 때문에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블린씨 방송 TV로 연결해서 TV로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방송 TV 연결해서 보시는 거구나. 제 입장에선 얘기 신기하다. 저도 전번에 그렇게 봤다가 어머니한테 욕먹었습니다. 그럼 저기 말실수하면 안 되겠네요. 저 사람은 원화가 있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키키키키키키키. 와. 거실에 포장욕이 찰찍에 퍼지는 건가. 지금부터 모두 말실수는 노노. 이스라엄.. Lexington Giovanni 된다란 요즘 자막 힘차게 날려가자 민나는 태양이고 우릴 부른다 K-Cops 로봇 수사 때 띠띠리띠리 승리는 우리의 것 무적의 나쁜 악당 문제없다 우리의 여군 무적의 용사 로봇 수사 때 줄똥이다 은재은이사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로봇 수사 때 K-Cops 아 뭐야 아 양아치 포캅스 뭐여 갑자기 저 개들은 K-Cops 노래가 이거구나 샵건캅스 네 그거 춤출 때 다음에 오산 한번 오면 땡끄리 안경 속도로 맥주 한잔 알라는데 프라이드 치킨이 맞을까요 히히 와 이걸 TV로 보신다고 꿀잼이시겠어 샵건 수사 대 포캅스 여러분 뭔가 멜란콜리해지고 센치해진다고요 그럼 여기 15포 불린 방송을 시청하십시오 이걸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펴집니다 많이 화났나보네 수고하스 그 친구 방송 잘하게 생겼던 크흠 여러분 15포 불린 많이 봐주시면 저한테 큰일이 됩니다 그런걸 많이 봐주셔야 왜 그 방송만 그리 단가가 올라가는거요 파란서리님 별풍선 1 광고도 비싸니 프리미엄도 하나 부추자 아버지 방에서 눈치 보면서 방송하던 시절 킥킬 어라 라크터 진서 아닌가 안죽었네 디그트 그 라크가 데미지가 달라 캐릭터마다 기사라크가 제일 세요 기사라크는 때리면 한방에 한방 법사라크는 피가 좀 남아요 저 체력을 이제 메테오로 해야 기사라크가 제일 세요 시원하게 욕하다가 아버지 퇴근시간 되면 불리나케 끄던 그 시절 킥킬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퇴근시간 하니까 전원일기 생각나네요 키키키 뭐야 야동본 시절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과거 방송했던 던드 이제 끝나다니 키키 퇴근 후에 전원일기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붕어영님 충세행 이리 긴 게임이 아닌데 키키 고생하셨습니다 게임 키키 호충 대나무 두개 모드 대나무 두개?